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4일 연중 제9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발승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설전을 버리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경고하십시오. 그런 짓은 아무런 이득 없이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칠 따름입니다. 그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 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맹자의 알묘 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싹을 뽑아올려 자라는 것을 돕는다 라는 뜻인데 이와 관련하여 송나라의 어느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심은 곡식의 싹이 더디게 자라자 이것이 걱정되어 싹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큰일을 했지. 싹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었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밭에 나가보니 뿌리 뽑힌 싹들이 햇볕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나무와 꽃을 하루아침에 다 자라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농부는 몰랐던 것입니다. 생명에 담겨 있지 않는 공산품이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품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여 세월과 함께 자라도록 인내해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생명이기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기계로 뚝딱 만들어지는 완제품처럼 금세 완성될 수 없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는 동안 산모가 고통을 겪듯이 논밭에 뿌린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듯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인내와 좌절 땀과 눈물이 녹아 들어간 세월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나의 사랑이 작고 미약하다고 쉽게 좌절하지 맙시다. 부족한 사랑을 일부러 키운다고 무리하여 알묘 조장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희명하며 세월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잘 가꾸어 나갑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돌 틈에 핀 민들레 꽃 앞에 와있어요. 사실 저희 마당을 이미 앞에 다른 영상에서 나온 보신 것처럼 저희 마당이 이렇게 돌로 다 깔려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초록 예쁜 잔디로 다 깔았었어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일을 하고 하면서 이게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거엔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해야되는데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거의 마당이 이상하게 열대우림이 돼가고 있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약간의 나무만 빼고는 다 이렇게 돌로 깔았거든요. 그 돌 틈에서 오늘은 이렇게 피어난 생명력에 강한 민들레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신앙도 역사를 보면 굉장히 끈질기게 이 풀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 아마 하느님의 뜻이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이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라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제가 어디서 이렇게 누구한테 묻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을 중에서 또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성경을 계속 접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느님의 뜻은 바로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개명을 주신 바로 그거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아 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도 그러면 하느님 개명을 하느님의 뜻이 뭐니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하느님의 뜻은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살라는 의미이니 잘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누구가 물어봐도 하느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생명력 강한 들불처럼 뽑아도 뽑아도 어딘가에 시를 퍼뜨려 또다시 이런 돌틈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 불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비록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약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이 들꽃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피어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альным 재 spons 해왤 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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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